가요TV 가요대상과 함께하는 박람쥬 명품 스타쇼 성인 가요계의 최고의 가수 정윤숙 행윤숙이 무대로 시작합니다 김치볶음밥 꼭 나물에 계란 하나 황금 레시피 양파는 더 깨미는 우리 사랑 보지 않죠 황금에 두고 김치볶음밥 우주랑 찬미는 너무 좋아해요 함께 다녀 행복하죠 김치 김치볶음밥 우워야 우워야 머리에 머리에 곧보룩보룩할 때 김치볶음밥 목을 붙지 않아 외침 넘어가죠 김치볶음밥 콩나물에 계란 하나 황금 레시피 양파는 더 깨미는 우리 사랑 보지 않죠 황금에 두고 김치볶음밥 고추장 찬미는 너무 좋아해요 함께 다녀 행복하죠 김치 김치볶음밥 콩나물에 계란 황금 레시피 양파는 더 깨미는 우리 사랑 보지 않죠 황금에 두고 김치볶음밥 고추장 찬미는 너무 좋아해요 함께 다녀 행복하죠 김치 김치볶음밥 김치 김치볶음밥 김치 김치볶음밥 김치 김치볶음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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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볶음밥